오늘도 오창 충북농호기술원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을 참가하기 위하여 새벽같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교육장에서 뵙겠습니다. 오창 도착해서 그래도 오늘 교육이 있는데 깨끗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호수사우나에 들어와서 찜질도 하고 잠시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무육 남탕으로 레리벨탈을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찜질방 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우나에서 제공하는 찜질방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은 이른 시간이여 누구도 샤워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잠시 촬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설 내부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지금 사우나 시설이 상당히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주에 교육을 올 계획이 있으면 앞으로 이곳을 자주 이용을 할 계획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4층에 있는 찜질방으로 향하겠습니다. 계단을 풀어서 내려가면 찜질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찜질방에서 잠시 시간을 하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찜질방 시설입니다. 지금은 이른 아침이라서 아무도 없습니다. 조용한 모습입니다. 조용한 모습입니다. 조용한 모습입니다. 조용한 모습입니다. 아침 새벽에 들려 고소사우나에서 모벌 깔끔하게 씻고 곧 중국 농업기술으로 향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을 위해서 미래농을 기술센터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보고 싶은 브랜드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할 건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디자인에 대한 브랜드 디자인 뿐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갖다가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저도 이걸 찾아뵙는데 알리기 위한 게 좋은 거예요. 여기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럼 내가 붙어책이에요. 컬러가... 디자이너로서 전단지 만들었고 형태는 패키지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치아이는 규형형 반전기로 들어와서 도약에 좋은 인력을 썼겠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뭐가 있는지 생산자의 이야기 하는 방법이 이야기가 엄청 많아서 희생이 3마리 3명이 몰래지를 갖다 대답을 하면서 이게 성공을 도약된 제품은 아니고 학생이 작품이라는 게 나와요. 브랜드에 이거 딱 발음이 어려워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단어를 그냥 연결을 시킵니다. 송볼하고 이거 디자인에 보면 이게 이제 고음 닭 이런데서 살아남아야 돼요. 로고라는 뜻을 글씨를 얘기해야 돼요. 언어적인게 풀어져 있잖아요. 언어적인게 풀어져 있잖아요. 일반이라는 게 있어요. 내 제품을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글씨를 못 알아봐. 브랜드가 원진홀 기술 안에 신분을 갖다 주면 그 전에 브랜드 디자이너랑 거기에서 안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지 모르겠어요. 수입이 되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 기간을 좀 넉넉히 가졌을 때 똑같이 저희 오늘 점심식사를 맛있게 먹은 농업기술은 식당 중입니다. 식사를 하고 나와서 보면 농업기술은 정경이 보입니다. 광활하게 넓은 지역에 다섯 곳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서히 봄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뚝 솟아있는 향나무 여기도 한 그릇의 향나무가 우렁차게 자라고 있습니다. 우린 애완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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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